니가 나를 좋아한다면 보여줘 내게 보여줘 하루에도 열 번 정도 문자 보내고 하루 세 번 전화를 해봐 오늘 밤을 나와 같이 보내고 싶다고 장미꽃 한 송이 들고 말해봐 진정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봐 빨리 말해봐 니가 나를 사랑한다면 약속해 빨리 약속해 약속해 낮에도 내 생각해야 돼 나만 생각해야 돼 밤에도 내 꿈만 꿔야 돼 오늘 밤을 나와 같이 보내고 싶다고 장미꽃 한 송이 들고 말해봐 진정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빨리 말해줘 오늘 밤을 나와 같이 보내고 싶다고 장미꽃 한 송이 들고 말해봐 진정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봐 빨리 말해봐 말해봐 빨리 말해봐 해내고 싶다 khi는 내 곁에 잠이 들고 말해봐 진정 나를 사랑해 진정 나를 사랑한다고 그녀의 우리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결해 그녀들 감사합니다.